주의! 이 영상은 다소 위험한 장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신 분은 실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오늘은 GT5의 모든 이타샤 차량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량들은 전부 다 씹덕 상징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저기 뒤쪽에 보이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볼라투이에요 먼저 캐란퓨터 GTX 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그...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차는 아니스 GR350 이 차는 살짝 위험해 보이는군요 우베르박트 지온 클래식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다가 선물을 넣어드립니다 우베르박트 센티넬 클래식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와사비 키티라고 해서 그 초록색 캐릭터를 넣어주는군요 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딘카 스고잉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디자인 뭐 나쁘지 않아요 엠페러 벡터 얘는 남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멋있군요 마이바츠 페넘브라 FF 초록색이 와사비 키티 그리고 분홍색이 프린세스 로봇 버블검 두 가지의 무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딘카 블리스타 칸조 이 차량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오셀라 저길라 얘도 뭐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스크램 제트 이거는 조금 얘는 좀 위험해 보이죠 캐런 퓨터 얘는 모자이크를 넣어야겠습니다 캐런 썰투나니스 이것도 뭐 예 그렇습니다 딘카 RT3000 디자인이 나름 괜찮아요 뭐 이정도면 이쁘죠 다음 차는 아니스 레부스 이거는 오마이갓 넘어갈게요 딘카 베토 모던 앞에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뒤쪽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라 툴 보시면은 비행기고요 이 거대한 몸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도색을 했는지 얼굴에 지금 이만해요 징계의 거인 하이어먼 같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불러서 어떤 차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차량들을 5대 정도 뽑아봤어요 이제 나머지 차량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착폭탄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준비하시고 그렇지 자 우승자는 아니스 GR350 우베레박트 지온 클래식 D클래스 스크램제트 캐런럴퓨터 아니스 레무스 이 다섯 중에서 뭐가 제일 화려한지 잠시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우승자는 지온 클래식이에요 차량 곳곳에 화려한 상징 무엇보다 뒷좌석에 다키마크로가 있다는 점 보시면은 안전벨트랑 이 베개의 디테일 참고로 여기 뒤쪽에도 무늬가 새기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뒤쪽에도 디테일이 다 있어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